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고 배경으로 사용할 흰색 솔리드를 생성합니다. 타이툴을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의 텍스트를 검정색으로 입력하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패러그랩 패널에서 센터 텍스트를 선택하여 문단을 가운데 정렬로 합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로 조절하세요. Alt, Ctrl 홈키를 누르고 다시 Ctrl 홈키를 눌러서 중심축과 텍스트를 센터에 정렬하고요. 인디케이터를 2초에 위치하고 1번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후 핏하자하여 포지션 옵션을 펼치고 스탑워치를 클릭합니다. 인디케이터를 0초에 위치하고 텍스트를 컴포지션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인디케이터를 3초에 위치하고 Add, Remove, Key 프레임을 클릭하여 1초간 위치를 유지시켜줍니다. 인디케이터를 5초에 위치하고 텍스트를 컴포지션의 왼쪽으로 이동하여 포지션 모션을 만듭니다. 포지션 항목을 클릭하여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고 Ctrl, Shift, K키를 눌러주세요. 인플루언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80을 입력하고 OK하여 가속과 감속을 줍니다. 인디케이터를 2초에 위치하고 Layer New Adjustment Layer를 선택합니다. 틴트 효과를 Adjustment Layer에 적용하고 S 타자하여 Scale 옵션을 펼쳐주세요. 스케일의 쇠사슬을 클릭하여 해제하고 왼쪽 수치의 50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패널에서 온라인 레프트를 클릭하여 왼쪽에 정렬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맵 블랙 2와 맵 화이트 2의 색상을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빨간과 파랑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랑과 빨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맵 블랙 2와 맵 화이트 2의 색상을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파랑과 빨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3번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복제하고 클립을 5초로 이동하고요. 인디케이터를 텍스트가 보이는 위치에 두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한 후 내용을 변경하여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각인분и의 파이팅을 organiz합시다. 여러분께서는 파랑과을 침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시켜드리는 의 국제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당신은 앞머리가 대결이 이동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